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이제 막 아이 계획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답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서 결혼한지 2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했지만 치안이 좋지 못한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는 거라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며 남편이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해외 나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가 있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레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 댁에 남편이 종종 들려서 살펴보고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4번 정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시아버님이 시아버님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아직까지 혼자 계셔서 많이 안쓰러워하고 챙기는 효자였거든요 이제 자기가 해외로 나가면 아버님을 자주 들여다 보기 힘들고 하니까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살면서 사이가 괜히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고 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 돌아오면 진짜 나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시아버님랑 합가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혼자 지내도 되는데 괜히 새아가 불편하게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이 같이 계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좋으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렇지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말해다오 바로 집 알아보마 네 알겠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집 사람한테 가끔씩 맛있는 요리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혼자 있으면 집 사람도 대충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밥도 잘 챙겨 먹고 좋죠 남편이랑 셋이서 지내는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시아버님이랑 같이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오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실감도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다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시장 나갔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생겼길래 사왔는데 같이 먹자 너 복숭아 좋아하잖니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기억하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감사해요 제가 깎아올게요 같이 먹어요 아버님은 매번 어디 다녀오실 때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자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외식하고 영화나 보고 올까요? 영화? 그럴까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코믹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대요 우리 영화 보면서 실컷 웃어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줬어요 남편이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 많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뭔가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인데 한 집에서 같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묘해지더라고요 신혼부부처럼 매일 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가끔씩 외식도 하면서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하하오오 하기도 하고 뭔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며 스킨쉽을 하고 그랬습니다 과감한 스킨쉽이라기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면서 제 어깨를 잡고 쓰다듬으신다거나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님 저것 좀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을 터치한다던가 뭔가 정말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버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의 막걸리 어때요? 오파전의 막걸리 완전 좋지 오징어 넣어서 해먹자꾸나 아버님이랑 파전도 같이 부치고 막걸리도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아버님이랑 수다를 떨면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막걸리를 마시다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가 아버님 아버님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고 쇼파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외로웠던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이 없이 외롭게 지낸 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이 순간은 남편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저는 단순 욕망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눈을 마주쳤다 하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따금씩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지만 일단은 지금에 집중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6개월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남편이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미치겠네요 지금도 남편은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얼른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님과 저는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정말 아버님이랑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걸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세요 올해 신 하나가 된 여자입니다 11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편과 같이 운영하던 조그만 맥주집을 아주머니 한 사람을 두고 바쁠 때는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5년 전에 결혼해서 우리 집 근처에서 살다가 2년 전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인지 아직 낳지 않기로 결정한 건지 몰라 몇 번 물어보았지만 대답이 시원찮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일은 언제나 깔끔하게 해치우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어련히 할까 싶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주택가에 있는 2층 단독 주택입니다 나는 2층에 살고 딸과 사위는 1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1층이 더 넓어서 딸에게 1층에 살려고 하니 좋다고 했습니다 오랜 동안 가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딸은 딸대로 직장 생활이 힘이 드는지 예전에는 퇴근길에 가끔 가게에 들러 청소나 설거지를 돕기도 했지만 요즘은 드는 적이 없습니다 딸은 중견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은 직급이 올라 일도 많아졌고 책임도 많아져서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쁜 모양입니다 사위와 딸은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위는 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집안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사위와 딸은 같은 직장에 있다가 사위는 더 큰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승진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자 딸이 있는 직장이 더 커져 버리고 사위가 있던 직장은 자꾸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사위는 결국 그 직장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사위는 능력이 있는지 사위를 원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지만 좀 더 생각해 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가끔 제품 설계 일거리가 오면 며칠씩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일을 하다가 그걸 끝내면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다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사람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러 왔던 사위에게 말하니 자기가 당분간 아주머니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아주머니만큼 주실 거라며 씩씩하게 말하는 사위를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도 일 없이 있는 것보다 엄마를 돕는 게 좋겠다며 흔쾌히 남편을 허락했습니다 딸은 자기 남편이 여자들보다 꼼꼼하고 싹싹하게 일을 잘한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위와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 딸의 말처럼 사위는 일을 썩 잘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청소를 다 해놓으면 피로 덮을 겸 한쪽 테이블에 소주를 놓고 한잔하기도 했습니다 두어 달 정도 같이 일하다 보니 점점 옛날 남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사위가 편해졌고 술이라도 한잔한 날은 사위에 팔짱을 끼고 퇴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가다가 내 적가슴을 느낀 사위는 팔을 슬그머니 빼내지 어느 날부터는 일부러 더 밀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위가 귀여웠습니다 어떤 날은 일을 마치고 나서 가게의 소파에 앉아 한팔로 깨를 두드리는 나를 보고는 내 뒤에 살금살금 나타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나는 사위의 손길이 좋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위가 내 맘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걸 알고 내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손님도 없고 일찍 문을 닫은 날이었습니다 입구를 걸어 잠그고 홀불을 모두 끄고 구석의 한 테이블에만 불을 켰습니다 나는 사위와 술을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사위는 내 마음을 읽었는지 빠르게 테이블에 술상을 차렸습니다 밖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사납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가 술을 한 잔씩 부어 건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이 한 잔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발음이 약간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감상적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렇게 남자와 단둘이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와 어깨동무하며 어깨를 두르고 그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사위는 토닥거리는 내 손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사위도 내 손등을 토닥이며 다독였습니다 사위이긴 하지만 남자와 손을 잡고 남자의 크다란 손이 내 손을 쓰다듬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위의 손은 너무나도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사위의 손에서 살며시 손을 빼내어 사위의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위는 나의 이러한 행동이 엄마 같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사위가 이미 내 애인이라도 된 듯이 행동했습니다 술기운 때문에 그침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알싸했습니다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작은 사랑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혜보다 더 여자 같으세요 지혜는 내 딸 아이의 이름입니다 나는 갑자기 딸의 이름을 들으니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많이 취한 것 같네 나도 많이 취했고 치우는 건 내일하고 이제 일어나세 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일어나는 나를 두 팔로 크게 벌리고 꽉 감싸 안았습니다 내 어깨에 남자의 두 팔이 덮이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입고 있던 옛 시절이 되돌아온 기분이랄까 어쨌든 좋은 느낌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위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몸을 약간 틀기는 했지만 그런 몸짓은 거부의 표시가 아니라고 사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머리 속에 이성과 몸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숨겨져 있던 나의 욕망이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자 신음소리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차츰 사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입술의 감촉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10년 이상 혼자 있던 50을 넘긴 여자가 이렇게 젊은 남자와 있다면 누군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누군들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행복했지만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지만 행복했고요 차위는 나를 부둥켜 안으면서 장모님, 내 연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술 기운과 순간 분위기 때문에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그간의 의사를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힘들게 사위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무덤까지 비밀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 알지 알겠다고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만 가자 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아쉬운 듯 잡고 있던 내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10년의 외로움이 윤리 따위는 다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찌나 비바람이 새 찬지 우산을 썼는데도 온몸이 흠뻑 젖어서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던지듯 하면서 나는 내가 사는 2층으로 들어왔고 사위는 딸이 한참 자고 있을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부터 잠갔습니다 2층은 1층과 내부 통로가 같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사위는 얼마나 흥분해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의 흥분이 여자보다 더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흥분을 모지기고 들어올까 봐 일부러 문부터 잠갔습니다 혹시 딸이 눈치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낭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위가 들어와서 같이 샤워를 하는 상상도 했고 10년 이상을 가져보지 못한 남자의 맨몸을 느껴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가만히 가슴을 올려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직 자신이 있었습니다 배꼽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제 낙이 시작하는 흰머리만 없다면 아직은 괜찮은 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약하게 들려왔습니다 물론 사위도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 내 의사를 알고 싶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인기척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는 듯 자는 듯 새벽이 왔습니다 다음날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위와 알바생도 출근했지만 다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알바생은 우리들의 분위기가 무거우니 자연스레 말수가 줄었고요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알바생이 퇴근한 뒤 늦은 밤이 되자 손님이 끊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늦게까지 일했으니 오늘은 일찍 문 닫고 퇴근하자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일찍 문 닫는 것은 상관없는데 퇴근은 보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날 밤부터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적응할 수가 없어 그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위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한쪽 테이블에 술잔과 안주를 말없이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내 손목을 잡고 벽면 소파에 앉힐 때까지 물끄러미 사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미 사위를 떼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적극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 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위를 보면 어색했습니다 사위도 내 마음속 갈등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이 마음 바뀔까 봐 걱정했어요 얼마나 장모님과 단둘이 있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손을 끌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술이나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술을 평소보다 빠르게 마셨습니다 나도 그에 맞춰 마시다 보니 술기운이 빨리 올라왔습니다 술은 어색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신비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신비한 힘을 빌려 나는 사위의 얼굴을 양손으로 끌어 당겼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사위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사위의 몸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는 테이블을 밀어내고 소파 두 개를 가져다가 마주 놓았고 우리는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근처에 있던 술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날의 그것이 그렇게 딱딱한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정말 무의미하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만지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횟수를 모를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끝났다고 싶으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역시 젊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잊고 있던 사랑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내가 눈물을 흘리자 사위가 왜 우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도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요즘 사위는 딸이 출근하고 나면 언제나 위층으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출근할 때까지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누워 있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정말 이별이 오겠지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런 나를 상상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딸이 아기를 가질 때쯤이 아니겠냐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는 중년 여성입니다 이 나이에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지우고 싶은 나쁜 기억도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고 나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데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살아온 날 중에 많고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제가 좀 특별한 일을 겪었기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저는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잘 키우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근데 말이 편의점이지 별의별 인간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더군요 술 취한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는 건 늘 있는 일이었고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절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고 입원하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대장암이었고 당시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의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집안은 완전히 기울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투병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거든요 억척 아줌마 소리를 들어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식당 일처럼 몸 쓰는 일밖에 없더군요 고된 일 마치고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오면 딸아이가 마사지를 해주곤 했어요 정말 딸과 친구처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딸은 대학 공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학에 잘 자라준 딸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씌워주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딸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우리는 둘이서 꼭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딸은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회사였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미 그쪽 업계에서는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군요 그 회사를 만든 사장이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딸이 회사 사장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사장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나봐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이뻐서 그렇다며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딸아이도 이제 연애할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괜히 서운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짝이 나타나면 보내야지 생각했어요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은 필요 없었고 그저 착실하고 건실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말이 되었어요 하루는 딸아이 회사에서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연말 송년회를 하는데 회사 사람들 가족까지 모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 가족 송년회 행사가 시작되었죠 형식적인 말들이 오가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단상에 오르더군요 딸아이의 말대로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장님이라서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꽤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더니 제가 오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갑작스런 말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는 딸을 툭 치면서 사장님이 오늘 드디어 고백하려나 보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는 고백을 받고 1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주었어요 장모와 사위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가끔은 딸이 질투하기도 할 정도니까요 저는 사위와 따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신혼인데 장모랑 같이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딸과 사위는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신혼집에 같이 살다 보니 늦은 저녁 들려오는 소리에 괜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사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이 키운다고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산 세월이 20년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슬슬 외롭기도 하더군요 사위까지 봤는데 연애하기도 그렇고 밤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청하는 날이 많았어요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임신했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싱숭생숭 이상하더라고요 딸에게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하니 몇 달간 관계는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일요일 아침 딸아이 친구들이 축하해 준다며 친구와의 약속으로 외출 준비를 하였고 저도 친구 모임이 있어 딸아이와 같이 외출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딸과 함께 쇼핑도 하고 그리고 딸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저도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친구로부터 오늘 모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은 수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엄청난 걸 보고 말았어요 사위는 넷플릭스 성인 영화를 보고 있었고 너무 집중해서 제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소주 한잔하며 혼자만의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랐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 임신 초기라 딸과 관계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서 나가기도 그렇고 사위를 보려고 하니 서로 민망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씻고 보자 하고 거실로 나갔더니 깨끗이 치워놓고 자기 방으로 갔더라고요 샤워하면서 금방 본 장면들이 계속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그 모습 남자를 본 지 20년이 지났지만 가슴속에 뭔가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딸아이가 들어오기 전에 사위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좀 그렇고 해서 소주 한 병에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서 사위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창인 나이에 못해서 그런 거다 이해한다고 얘기해 주었고 내가 없을 때는 위로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술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술 기운인지 외로워서 그랬는지 대뜸 사위에게 힘들면 지금 위로해 줄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위도 취해서 그런지 해주세요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날 밤 그렇게 사위와 저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년 참았던 욕정을 사위와 함께 다 해결했습니다 또한 사위도 뜨거운 것을 제 속에다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깨어보니 제 방이었고요 딸아이는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딸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냐며 세장국을 끓여놓았으니 아침 먹으라고 하더군요 이제야 어제 일이 생각났습니다 사위는 출근을 했고 오늘 저녁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사위한테 잠시 밖에서 보자고 톡이 왔습니다 딸에게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고 외출했어요 포차에서 사위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뭐라 말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그때 술에 취했지만 너무 좋았다고 딸한테는 비밀로 하고 연애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싫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술 기운을 빌려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딸이 출산할 때까지 매일 사위와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딸은 아이를 낳았고 더 이상 사위도 저를 찾지 않더군요 사실 몇 개월간 행복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서먹하게 지내야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